또 새우가 이렇게 들어가야 아홉국이 아주 달달하고 맛있어요. 꼭 한번 이렇게 끓여보세요 영상 보시고 안녕하세요 얌얌TV 입니다. 오늘은 아홉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홉국에는 보리새우를 넣겠습니다. 근데 보리새우의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을 거친 부분이 있어서 면보에 살짝 걸러 주겠습니다 보리새우가 싫으신 분은 또 바지락을 이용해서 아홉국을 끓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비벼 주세요 그러면 꼬리와 머리 부분이 거친 부분이 좀 떨어져요. 이렇게 살짝만 비벼 주세요 이렇게 해서 털어서 담아주세요 담아서 쌀뜨물에 잠시 불려 주겠습니다. 그러면 육수가 더 맛있어요. 이렇게 가루가 나오죠? 이 부분은 사용하지 마세요 여기에 쌀뜨물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잠시 불려 놔 주세요. 그러면 육수 맛이 더 구수하답니다. 네 이제 아홉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홉국의 포인트는 아홉을 짓얘겨서 품내를 제거하지 않고 아홉을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아홉국을 끓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먼저 아홉 데칠물을 앉혀 주세요 네 그리고 아홉을 다듬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홉은 이렇게 대가 굵은 것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야 아홉국이 맛있어요 그리고 대는 이렇게 한번 껍질을 까 주세요. 이렇게 쭉쭉 입도 이렇게 띄어 주시고 넓은 건 이렇게 또 한 번씩 찢어 주시고 아홉은 이렇게 껍질을 좀 까 주셔야 됩니다. 대는 억센 부분은 사용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 아홉이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껍데기 이렇게 까 주시고 전에는 이렇게 다 짓얘겨서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짓얘기면 그 미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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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부분이 다 그게 영양 덩어리랍니다. 근데 저의 포인트는 영양가 있는 그 미끄덕 미끄덕 한 그 아홉의 성분을 그대로 다 아홉국에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저는 끓일 겁니다. 그리고 이팔이 넓은 것은 이렇게 손으로 찢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물이 끓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이때 약간의 소금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먹기 좋게 다듬어 놓은 아홉은 이제 살짝 데치겠습니다. 네 줄기랑 먼저 이렇게 넣어 주세요. 오래 데치지 마세요. 네 불을 끄겠습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물에 그냥 그대로 주접거려서 바로 건지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건져 주세요. 이렇게 해서 찬물에 여러 번 헹궈 주시면 됩니다. 네 육수로는 쌀뜨물를 이용해 주세요. 네 불을 켜 주세요. 다시마 아까 새우 담갔던 새우랑 물을 하고 같이 넣어 주세요. 팔팔 끓여 주세요. 데쳐놓은 아홉은 먹기 좋게 아까 손으로 뜯었지만 또 한 번 칼로 한 번 반만 잘라 주세요. 이렇게 해서 끓이면 정말 맛있어요. 미끄덩거리지도 않고 정말 구수한 아홉국이 됩니다. 네 이제 들어갈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건고추 한 반개 정도 가위로 그냥 썰어 주세요. 조금 다져 주셔도 좋아요. 네 들어갈 대파 대파는 그냥 어수슬게 해 주세요. 네 된장에 고추장 넣어 주세요. 그래서 섞어 주세요. 된장은 각 집집마다 맛이 틀리기 때문에 된장은 조금 조정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육수가 끓면 이제 아홉과 양념 넣어서 국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육수가 끓고 있거든요. 네 이제 다시마는 건져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홉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마른 고추 그리고 건더기가 많아야 맛있어요. 그래서 아홉도 충분히 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풀어놓은 된장과 고추장 넣어 주세요. 그래서 불을 올리고 한 소금 끓여 주세요. 네 지금 팔팔 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품 제거 좀 해주세요. 그래야 또 된장국이 또 깔끔하답니다. 또 새우가 이렇게 들어가야 아홉국이 아주 달달하고 맛있어요. 꼭 한번 이렇게 끓여 보세요. 영상 보시고. 네 이제 마늘 넣겠습니다. 네 여기에 약간의 국간장을 넣겠습니다. 그래야 또 감칠맛이 업그레이드 되겠죠. 네 이제 대파 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파는 좀 충분히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소금 끓고 담아 보겠습니다. 네 불을 끄고 담아 보겠습니다. 네 완성되었습니다. 보리새우를 이용한 아홉국 꼭 끓여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